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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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작 이런식 일어나세요 뒷 mens장 오키도 소식 정리를 찰떡이 ㅆㄹㅆ 야 너 왜 이렇게 툴하냐 밥들 먹었나? 다 먹었죠 이미죠잉 뭐 먹었어? 저희는 청국장에다가 소세지에다가 평가 남겨놨습니다 우리 배고프게 아무것도 없는데 맛이 진짜 좋네 언어로야 맛이 없을텐데 왜 맛이 없어 초록색인데 풍경 죽이네 갑자기 맛있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랑 맛이 비슷한거 같은데 저는 이 질감을 하나도 느꼈어요 이 식단에서 어머니가 맨날 몰래 사오시는거 아니에요? 모닝마트 가서 사오시나? 운동을 해야되는데 좀 움직여야지 머리 좀 줄어라 자신을 등장해 ER허허허허허허허허허 자총말로 機械으로 여러분은 어디갔다! 열어갑니다. 자 I know a pretty young thing And she pop the commas She put in work through overtime Because she gotta cry for me She says it's fun when she stays Yeah, she be tryna push me away I'm a man with a plan I can make you troubles 감산척을 갑니다 너무 좋아 아 뭐야 유튜브 개설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들고 다 했고 아니 이건 언제 장만하셨대? 네? 뭔가 안경 쓴 것 같은 느낌인데? 보이냐? 보여요. 반짝반짝 거리네. 이런 행사 되는 게 얼마가 아니네요.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좀 남자라운 것 같기도 한데. 네. 나도 무서울 것 같아. 편한 건 타이가 편하시지. 당연히 익숙하니까. 기호님은? 전 타이요. 남자들이란? 남자들u 남자들 ob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